한 주간의 인천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인천창영초등학교에서 인천교육백년학교 현판 제막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천교육백년학교 사업이 현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업인가요?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교육백년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교육역사 바로세우기 운영단을 구성을 했고요. 지역별로 초등학교 6개교, 100년 이상이 된 6개교를 우선 재조사했고 그중에서 창영초를 비롯한 4개 학교에 대해서 개교년도를 이번에 재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단에서 조사해보니까 창영초의 개교년도가 지금은 190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896년으로 재정립을 했는데요. 그 근거를 저희는 1896년 1월 22일 발행된 대한제국관보에 인천부 공립소학교 교원으로 변형대를 임명한다라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개교년도를 1907년도에서 11년이나 앞당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천교육의 역사를 이번에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에도 영화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부평초등학교, 방문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의 역사를 추가로 재검증할 방침입니다. 이번 100년 학교 사업이 인천 근대교육의 주체성을 재정립하고 학생들이 내가 발딛고 사는 우리 인천의 역사를 바로 아는 데 취지를 두었고요. 이 학교 역사를 회복하고 또 인천교육의 뿌리를 찾아가기 위한 사업을 앞으로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인천지역의 역사를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죠. 특수학교랑 또 초중통합학교가 신설된다는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영종학교 그리고 가칭 미단 초중학교 신설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영종지역에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셨고요. 또 그리고 미단 시티 내에서는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면서 학생 인구가 굉장히 과밀히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승인으로 이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 영종학교는 2027년 9월 35학급 규모로 개교해야 할 예정이고요. 가칭 미단 초중학교는 2028년 3월에 병설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총 49학급 규모로 영종국제도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초중통합학교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투심 통과가 사실 우리 교육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특수학교 용지도 찾아주시고 또 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과 소통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개교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소통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 학생들이 만든 단편 영화 4편이 제19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본선에 진출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 들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천시 교육청은 민선 4기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에 학생이 주도하는 제1회 인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인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 입상한 작품 4편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청소년 영화 축제라고 합니다. 이 4편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본선에 진출한 초등부 부문이 모두 국내 5편, 해외 5편에서 총 10편인데요. 그중 국내 5편 중에서 4편이 우리 인천 초등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이라서 더 성과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위해 인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마련하고 또 그 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집행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작품도 심사를 직접 하고 또 홍보도 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뿌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대책으로 기관 담당자의 실명 그리고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죠. 이렇게 추진하시게 된 배경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실명 소속 부서 또 직통 전화번호 등이 대부분 기관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다가 순진 김포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민원 공무원들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또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통화를 종료할 수 있고 또 걸려오는 모든 민원 전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보호 대책을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직원 그리고 학부모 시민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친 후에 지금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인데요. 다음 달 노사존중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설문응답 결과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고요. 한편에서는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언, 폭행과 같은 민원인의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을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 철회 공무원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또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과 함께 인천 지역의 교육 이슈 살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